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문서 18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문서 18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곁에 계셔주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